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불교에서 아주 중요하고 또 사람들이 많이 좀 궁금해하는 그 수행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수행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많아지고 있고 또 우리 같은 불자라 할지라도 온갖 다양한 수행법을 가지고 자기에게 좀 맞는 수행법을 찾아가기도 하고 또 이 수행을 했다가 이게 좀 나하고 잘 안 맞나 싶으면 또 다른 수행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좀 다양한 수행법들을 많은 불자들은 경험해 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 또한 어릴 때부터 불교를 접하하면서 뭐 아주 그때그때 유행하는 다양한 수행법들 또 다양한 기도 수행의 방법들을 두루두루 해보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 수행 저 수행 아무리 많은 수행을 해도 열심히 하고 갈고닦고 나름의 노력을 해도 이게 좀 별다른 진전이 없다는 느낌을 좀 받기도 했었고 또 하나 가장 강력했던 것은 애쓰고 노력하면서 하는 그 수행이라는 자체가 상당히 좀 이건 아닌데 싶은 마음들이 늘 있어 왔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보면 부처님 가르침에는 경전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같이 등장을 하더란 말이죠. 불교는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지향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저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 이미 도착해 있다. 어디로도 갈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고요. 또 어떤 경전에서는 여기에는 지금 중생세계가 있고 우리는 저 부처의 세계, 해탈의 세계로 가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는 것을 고해바다를 건너가야 한다라고 표현을 해서 그 가는 것을 탈승자를 써서 대승, 소승이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또 이제 건너가는 것을 바라밀다, 파라밀다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그 방편에서는 바라밀다, 우리 반야심경 같은, 금강경 같은 이런 대승경의 방편에서도 건너가라는 얘기도 한단 말이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이게 모의법에 대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두 방편 중에 하나는 어떤 방편일 것이고 하나는 좀 보다 번질적인 이야기를 하는 걸 텐데 하는 이런 막연한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정말 오랜 세월 동안 수행이라는 늪에 빠져서 이 수행, 저 수행, 수행법만 거의 쇼핑하듯이 이 수행 열심히 하다가 안 되면 저 수행하고 저 수행하다 안 되면 또 다른 수행을 하고 이런 식으로 그게 한 몇 달 하다가 말 수 있을 것 같으면 그것도 나름 도움이 될 텐데 모든 방편이 어느 정도 당연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점은 그 방편에 치우쳐서 본질을 잇고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고서는 이게 손가락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는 손가락을 보다가 이 시선을 돌이켜서 저 손가락이 가리키는 달을 볼 줄 알아야 하는데 지금 수행법의 문제점은 뭐냐 하면 끊임없이 손가락만 보고 있다는 거죠. 달을 보지 않고 이 뗏목을 건너서 고해바다를 건너가서 저 언덕에 이르면 내려야 된단 말이에요. 저 언덕에 도착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계속해서 이 뗏목, 저 뗏목 뗏목만 바꿔 탄 채 이 수행, 저 수행을 아주 티끌 세상에 정말 말 그대로 풍진객 노릇하면서 다니고 있단 말이죠. 저 또한 그래 왔었고요. 그것을 증도가에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배우는 사람이 잘 알지 못하고 수행을 하나니 참으로 도적을 아들로 삼는 짓과 다르지 않다. 예전에는 비틀거리면서 헛된 수행을 해왔음을 깨달으니 여러 해를 잘못 풍진객 노릇만 하고 살아왔구나 하는 어떤 이런 한탄 섞인 아마 이걸 쓴 스님도 본인 스스로도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혹은 과거에 그러셨거나 혹은 지금도 여전히 그러고 있는 많은 수행자들을 보면서 이 수행, 저 수행에 어떤 안착함 없이 끊임없이 풍진객 노릇하면서 개구로 떠돌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안쓰럽게 보고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보아하니 우리 불교계 안에서도 기도하느라고 수행하느라고 이 기도를 하다 보면 이 수행을 하다 보면 어떻게 깨닫겠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바른 중도 정견의 안목을 등한시한 채 혹은 그것은 그것이고 현실에서는 닦아야지 하는 이 생각 때문에 30년 40년 50년 심지어 평생을 이 수행법에서 이 수행법에서 저 수행법으로 떠돌아 다니는 것만을 하다가 지쳐 쓰러지는 수행자들을 너무나 많이 보아왔다 보니까 조금은 안쓰러운 마음에 이런 이야기를 좀 하게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수행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은 아니죠. 중도를 수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중도가 아닌 허망한 수행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것을 마조 워록에서 마조 스님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세요. 돈은 닦는 것이 아니다. 갈고 닦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닦아서 이룬다고 한다면 닦아서 내가 깨달음을 이룬다라고 한다면 닦아서 이루는 것은 곧 다시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곧 성분과 같다. 그렇다고 닦지 않는다고 하면 그는 곧 범부와 같다. 이렇게 얘기래요. 즉 본질에 있어서는 돈은 닦는 것이 아니다. 왜 그러냐. 닦아서 이루는 것이라면 없는 거란 얘기잖아요. 지금은 없는데 열심히 갈고 닦아서 그걸 만들어서 이루어낸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닦아서 이루는 것은 반드시 다시 무너집니다. 지금 없던 것을 열심히 갈고 닦고 만들어서 이루어내는 것은 과거에 없던 것이 새로 생긴 거잖아요. 그거는 새로 생긴 것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없던 게 생겼다라는 것은 생사법이라는 소리거든요. 인연 따라 생겨난 것이라는 얘기거든요. 인연 따라 생겨난 모든 것은 반드시 인연이 다하면 소멸합니다. 이 법이라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은 현상세계의 법칙은 인과법이고 연기법인데 이 불법은 이 깨달음은 비인 비과라는 말을 합니다. 원인을 제공해서 결과를 얻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내가 지금 열심히 수행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없는 것을 새롭게 만들려고 한다라는 것은 허망한 짓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조오르게는 또 이렇게 말해요. 본래부터 있던 것이 지금도 있을 뿐이다. 본유, 금유라는 말을 합니다. 본래부터 늘 있던 것만이 늘 있어왔던 것만이 지금 진짜로 있는 것이라는 소리예요. 즉 깨달음이 나에게는 없다. 나는 지금 부처가 아니다. 나에게는 지금 해탈 열반이 없다라고 여기겠지만 나는 지금 해탈 열반, 부처, 불성, 자성, 본래 면목이 나는 지금 없으니까 열심히 갈고 닦아서 나에게 없던 깨달음을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발상으로 우리는 수행이라는 것을 하거든요. 그것도 대충 안 하죠. 왜? 대충 하면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라고 믿으니까. 제가 그랬어요. 어릴 때 불교 공부하고 수행을 할 때 내 딴에는 정말 열심히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더 열심히 정진하는 도반들이 있었고 또 스님들께서 안거를 들어가셔서 몇 년, 몇 십 년을 앉아서 좌선하고 수행하신단 말이죠. 너무나도 열심히 수행하는 사람들은 주변에 늘 있더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과 비교를 하니까 항상 뭔가 부족한 것 같고 저렇게 해도 안 되는데 내가 과연 해서 될까? 이런 좀 패배감 같은 이런 마음이 무겁게 자리하고 있었어요. 이거는 아마 저뿐만이 아닐 겁니다. 불교계의 모든 사람들이 그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불자분들은 그냥 지레 포기해버려요.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어? 이번 생은 복이나 짓고 다음 생에 남자로 태어나고 수행자로 태어나서 출가하면 그때 가서 깨달아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죠. 이것이 뭘까? 왜 이렇게 경전에서는 열심히 갈고 닦아야 한다고도 하고 또 한쪽에서는 갈고 닦을 필요가 없다고도 하는데 도대체 여기 어떤 비밀이 있길래 나는 부처님은 아시고 나는 모르는 뭔가가 있는 것은 아닌가 참 답답한 마음들이 오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선어록 초기 선의 어록들을 육조스님 또 육조의 제자들 우리 임재종 조계종 하는 임재종 5가 7종의 많은 다양한 선사 스님들 초기의 선 열애선 혹은 열애청정선 조사선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활활 발발했던 그런 선의 스승들의 법문을 귀 기울여 봤더니 딱 답이 나오더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말씀이었어요. 마주스님은 본래부터 있던 것이 지금도 있을 뿐이니 수도나 좌선은 필요하지 않다. 말 그대로 이 법이라는 것은 깨달음이라는 것은 원만 구족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만 원만 구족이 아니라 우리가 본래부터 원만 구족하게 이미 갖추고 있는 것만이 법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원만 구족한 법을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깨닫고 보니까 야 내가 없던 것을 드디어 깨달았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 뭐야 늘 있던 거잖아. 내가 늘 가지고 있고 늘 써왔던 것 한 번도 내가 버린 적이 없었던 늘 갖추고 있던 것이고 나만 있으면 좋겠는데 내가 좀 깨달아서 다른 중생을 좀 구제했으면 좋겠는데 부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깨닫고 보니 일체의 중생이 다 깨달아 있더라. 일체의 중생이 매 순간 이 법이 없던 적이 한 번도 없단 말이죠. 그걸 깨달은 겁니다. 본래 있던 거구나. 내가 어제도 쓰고 조금 전에도 쓰고 있던 것이구나. 이거 아니면 내가 삶을 살 수가 없는 그냥 늘 있던 것이구나. 본유, 급류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없던 것을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이미 있던 것을 있다라는 사실을 그냥 확인하는 것뿐입니다. 다시 말해 서울에 있는 사람이 여기 서울인지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서울로 가고 싶어 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서울로 어떻게 가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여기가 서울이야 라고 가르쳐 보는 것을 통해서 그냥 확인하는 것뿐이죠. 아, 내가 본래 서울에 있었구나. 이미 내가 원하는 것에 도착해 있었구나. 라는 사실을 문득 자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깨달음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냥 깨닫는 거죠. 깨닫는다라는 것은 없던 것을 만들어내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본래 있던 것이구나 하는 걸 그냥 문득 확인하고 깨닫는 것. 그런데 무슨 갈고 닦는 노력이 필요하겠어요. 갈고 닦아서 깨닫는 게 아니라 우리 회강반조라고 하듯이 그냥 문득 밖을 향해서 찾아다니다가 문득 돌이켜서 찾아다니고 있는 이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법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수도나 좌선은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고 있고요. 수도나 좌선에 의지하지 않는다면 수행이나 좌선에 의지하지만 않는다면 이것이 바로 열의 청정선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달마스님은 달마혈맥론에서 외도는 외도는 부처님의 참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힘써서 수행하는 것을 최고로 삼는다. 외도라고까지 말하고 계세요. 힘써 공부하는 것을 최고로 삼으니 이것은 성인의 뜻과는 어긋난다. 하루 종일 바쁘게 연불하고 경전을 뒤져도 신령스러운 자기 본성에 어둡다면 윤회를 면치 못한다. 본성을 보지 못한 사람은 경을 읽고 연불하고 늘 배우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하루 종일 도를 행하고 늘 배우면서 앉아서 눕지 않고 두루 배우고 많이 듣는 것을 불법으로 삼는다. 이러한 중생들은 모두가 불법을 비방하는 사람들이다. 라고까지 이 선사스님들은 그냥 바로 곧바로 둘러가는 것 없이 얘기를 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거든요. 성가고감에서는 그런 것을 부처님은 활과 같이 얘기하고 선사들은 조사들은 활줄과 같이 얘기한다. 활은 이렇게 좀 굽어 있잖아요. 활줄은 이렇게 딱 곧바로 곧바로 법만을 드러낸다는 거죠. 돌아가는 방편을 쓰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그렇다고 해서 무엇이 절대적으로 좋고 무엇은 절대적으로 틀렸다는 얘기라는 것은 아닙니다. 즉, 수행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말만이 올바르다라고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활과 같이 이렇게 굽어가는 것 같지만 중생들에게는 아직 근기가 낮은 중생들에게는 수행이라는 방편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수행이라는 방편은 이법으로 둘로 나누어 놓고 이게 수행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미 내가 부처다라는 사실 깨달음의 입장에서 본 거예요. 쉽게 말하면 깨달음의 입장에서는 이미 내가 부처다라는 사실에서는 더 이상 갈 곳이 없거든요. 그 사실에서는 수행이 필요 없다라는 말이 당연한 말이고 너무나도 지당한 말이죠. 그런데 아직 깨닫지 못한 중생들은 자기 생각으로 분별망상만 하고 살다 보니까 둘로 나누어 놓고 설명을 해야지만 이해를 하거든요. 그게 분별심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는 지금 중생이다. 앞으로 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고해의 언덕을 건너야 한다. 건너기 위해서는 이런 수행 저런 수행을 해야만 한다. 라고 방편을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깨달음에 이르는 방편을 뗏목과 같다고 했단 말이에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다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부처님께서 초기 불교 경전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강을 건너 쓰면 배를 버려라. 손가락만 보지 말고 손가락을 경전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경전을 보다가 손가락만 계속 본다면 즉 경전의 내용만 보고 경전에서 말하는 수행법에만 천착해 있다면 그것은 끊임없이 30년, 40년, 50년을 평생토록 손가락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라고 경전을 볼 때는 경전의 내용을 따라가서 보기보다는 경전이 가리키고자 하는 바의 낙처 귀결점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우기의 비유를 드는 거예요. 양기비가 소우가 소우가 하고 부르는데 그게 자기가 좋아하는 수행대장하는 그 사람을 내가 소우가 하고 부르면 남군이 그 목소리를 듣고 나를 찾아봐 주기를 바라면서 소우기를 불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멍청하게 사람들이 하인이 그 소우기가 소우가 할 때마다 얘 하고 찾아간다면 되겠느냐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 소우기만 쫓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의 내용만 쫓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다르게 말해서 강아지는 경전으로 이렇게 흙덩이를 만들어가지고 휙 던지면 강아지는 흙덩이만 쫓아간단 말이에요. 흙덩이를 몰고 온단 말이죠. 저쪽으로 휙 던지면 또 저쪽에 쫓아가서 흙덩이를 문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자는 흙덩이를 흙에 종이에 싸서 휙 던지더라도 휙 던진 흙덩이를 무는 것이 아니라 던진 그 당처 던진 놈 이 사람으로 와서 확 문다는 거죠. 이 어리석은 강아지도 아니고 말의 의미에 따라가서 방편에만 천착해 있어서 그냥 이 말 하면 이 말 쫓아가고 저 말 하면 저 말 쫓아가고 말 개념만 쫓아다니는 것은 낙처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 말이 하고자 하는 것은 그 말 너머의 진실 낙처를 가리켜 보이는 직지인심이거든요. 모든 경전의 말씀은 그러니까 팔만대장경 속에는 법이 없어요. 법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란 말이에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일 뿐입니다. 이 말을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임시방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수행들은 모든 경전들은 모든 말과 개념들은 임시방편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임시라는 말은 뭐겠어요. 임시로 필요할 때 잠깐 쓰고 버려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내가 나는 지난 10년간 20년간 이 수행법을 딱 쥐고 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부족한가 봐요. 앞으로 나는 30년 50년을 죽을 때까지 이 수행법을 더 하겠습니다. 아니 10년 20년 했는데 안 된다면 도대체 왜 안 되는 것일까? 하고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고 선제식을 찾아가든 뭔가 여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고 돌이킬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돌이킬 줄 모른다면 이게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 수행법 저 수행법 다니면서 보니까 수많은 수행법을 기웃기웃 거렸는데 전부 다 동일한 말 속에 헤매는 일 이 손가락만 쳐다보는 일 소호가 하면 소호기만 찾았단 말이에요. 던져주면 던져준 흙덩이만 쫓아갔단 말이에요.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에 대한 근원을 돌이켜볼 생각을 하지를 못했더란 말이죠. 그렇게 한다면 그 수행법에 우리는 아마 노예가 될 겁니다. 어쩌면 30년, 40년, 50년 그렇게 살아야 될지도 몰라요. 하물며 하물며 기복적인 기도야 말할 것도 없죠. 기복적인 기도라고 해서 제가 무조건 나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기복적인 기도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기복적인 기도를 하더라도 기도는 당연히 임시방편이죠. 그러니까 그거 잠깐 해결하고 나면 딱 다시 내가 본래 자리로 돌아와야 된단 말이에요. 본래 내가 여기서 불교에서 마음 공부해서 내가 정말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눈뜸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이것도 없이 무조건 수행만 하겠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초기 육조, 해릉스님, 조주, 마조, 임제, 황벽 이런 모든 조사선의 스승들은 똑같이 여기 지금 제가 애평지를 한 두 장을 줄이면서 뽑아왔는데 두 장이에요. 다 읽어드리지도 못할 정도인데 오늘 다 읽어드리지도 못하겠는데 전부 다 무슨 내용이냐면 수행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수행하는 어리석은 것들 하면서 또 부처님 법문 들으면 법문의 낙처를 확인할 생각을 해야지 법문의 내용만 쫓아가는 이런 사람을 선사스님들은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남들이 씹다 뱉어놓은 똥을 가서 주워 먹는 어리석은 녀석들 이런 식으로까지 어록에 나와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 어록을 읽으면서 정말 이 어른께서 이 어른 스님의 그 높아심이 이 중생을 사랑하는 이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면 저렇게까지 어찌 보면 좀 충격요법을 주기 위해서 수행이나 하다가 너희는 그럴 것이냐 하는 말을 그렇게 남들이 씹었다 뱉어놓은 똥을 핥아먹는 어리석은 녀석들이라는 말까지 썼구나 하는 그 간절함이 느껴지더란 말이죠 중도, 반야바라밀 중도나 반야바라밀이 불의법 이것이 어떻게 구체적인 수행법일 수가 있겠어요 부처님 제자들은 전부 다 중도, 반야바라밀 선사스님들도 선의 황금깃도 다 어땠습니까 부처님 당시도 법문 듣다가 깨달았습니다 전부 다 법문 듣다가 깨달았습니다 아흠경 니까야를 보세요 법문 듣고 심지어는 한 번 법문 듣고 바로 그 자리에서 깨달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 뭐 수행하다 깨닫습니까 부처님 법문 듣자마자 깨닫는다니까요 언하의 언하대오라고 한단 말이에요 선사스님의 시대 때도 마찬가지예요 선의 황금기 때 선의 초기에는요 이 깨달음이 활활 발발하던 시기에는 좌선하는 선빵이 없었습니다 그냥 법당만 있었어요 그 법당은 설법당의 줄임말이에요 설법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장실이 있었어요 제자들은 항상 법당에 모여서 잠깐 스승의 법문을 듣고 이 법당에는 부처님도 모시지 않았습니다 선사스님을 부처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왜? 그 당시 선사나 주지는 어떤 사람 있느냐? 법을 깨달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주지를 내보내는데 출가 경력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육조해능스님 육조해능스님이 심지어 조사스님이란 말이에요 육조가 됐단 말이에요 쉽게 말했지? 요즘 말로 하면 종정 같은 분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육조해능스님이 어떻게 육조가 됐습니까? 행자였어요 행자 나이 어린 행자 글자도 읽을 줄 모르는 행자가 법이 있으니까 바로 중간 다 거치고 종정이 됐단 말이죠 쉽게 말하면 그것이 법입니다 그게 선의 본뜻이고 본령이에요 선사스님들의 이야기를 보면 이 절에 몇백만의 수자들이 있었는데 한 10년, 20년, 30년 공부했던 교수사 스님들도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절에 주지를 내보내야 된다 하면 거량을 시켰어요 법 거량을 시켜서 법이 있다고 하는 사람은 지금 막 출간 사람이라도 내보내고 법이 없으면 30년, 40년 교수사를 했어도 안 내보냈습니다 그게 이 공부의 아름다움이에요 그 어떤 차별도 없고 그 어떤 분별도 없고 분별이 가서 붙을 자리가 없어요 대평등성 나이가 어리고 많고 남자고 여자고 출가고 재가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 불의법이잖아요 불의법 둘이 아니다라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둘로 나누는 것은 방편이에요 방편 본질에서는 그 어떤 것도 차별이 있을 수가 없는 게 대평등성이 법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깨달음의 시대에는 그냥 깨닫는 것만 있었습니다 어떻게 깨달았는지 아세요? 스승이 늘 법문했을 뿐입니다 법문 듣다가 깨달았을 뿐이에요 하는 건 오로지 법문 듣는 것 그리고 법문 듣다가 미진한 게 있으면 찾아가서 여쭙는 것 그리고 또 스승이 정기적으로 제자들을 불러서 공부 잘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 공부가 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주는 것 이것이 선의 본 뜻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깨달음이 사라지고 나서 깨달음이 사라지는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나중에 그러면서 주지를 국가에서 임명을 하기 시작했어요 중국에서 그러니까 국가에 가서 좀 잘 보이면 주지 임명도 되고 그랬단 말이에요 법이 없어도 다 그렇진 않았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주지가 자리를 비우는 날이 많았고 그런데 법이 없으니 법문을 할 지혜도 없고 법문을 할 줄도 모르고 법이 없으니까 법문을 할 수도 없고 그러던 시대가 중국에서 후대로 넘어오면서 이 주지 스님이 주진 주진데 내가 법이 없으니까 법문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숙제를 내준 겁니다 내가 저 한양 갔다 오는 동안 능엄주 독송하고 있어라 연불하고 있어라 좌선 좀 하고 있어라 그러면서 좌선 땅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좌선을 오래도록 하라고 시키고 하루 종일 좌선해야 된다고 시키고 장자보라 높지 않고 앉아 좌선해야 된다고 시키고 능엄주 독송하면 좋다고 하고 다라니 독송하면 업장에 소멸돼서 참선도 더 잘한다고 하고 또 저 옆에 동네에서 하는 연불하는 동네에서 그걸 또 빼와서 연불선도 도움이 된다 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깨달음이 사라지던 시대에 부흥하는 게 뭐냐 하면 방편입니다 수행법입니다 여기서 저기로 가는 방법론 들 법을 곧바로 가리켜 보이는 직지인심은 둘이 아닌 하나의 법을 곧바로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여기 늘 있는 걸 가리켜 보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법이 없게 된다면 당연히 머리로 이해하는 것 불교를 머리로 이해할 수밖에 없거든요 머리로 이해하게 되면 머리로 이해되는 것만 얘기한단 말이에요 어떤 거 여기서 저기로 가는 방식 수행을 갈고 닦아야 저기로 간다라는 본래 있던 본율을 깨닫지 못하니까 열심히 수행하다 보면 깨달을 수 있다 그러니까 수행불교로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네요 전락하게 된단 말이에요 법이 사라지던 시대 그런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당나라 이후로 지금까지가 그랬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어떤 진울수님이니 다양한 어떤 큰스님들 가운데 우리 근대 선지식들 큰스님들 가운데도 이 법의 깨달음의 안목을 갖추셔서 이것을 다양한 선어록에 써놓으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낙처를 올바로 써놓은 그 법을 확인하신 그분들의 어떤 법문들을 들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다행스러운 것은 이 공부는요 법문 듣다가 깨닫는 언화대호가 불교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이 얘기 아무리 해도 이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비웃거나 법문 듣다가 어떻게 깨닫느냐 법문이 무슨 수행이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중도를 설하셨는데 중도가 어떻게 구현된다 그랬어요 팔 정도로 구현된다 그랬습니다 바른 안목을 갖추는 것, 바르게 보는 것 바르게 사유하는 것, 바르게 생각하고 또 바르게 말하는 것이 수행이에요 바르게 행동하는 것이 수행입니다 이게 말과 생각과 행동이 어떤 게 바른 것이냐 중도적으로 여기서 저기로 가는 것은 중도가 불의 중도가 아니잖아요 바른 안목을 갖추는 것이 그게 바로 진짜 수행이거든요 삶을 사는 것이 수행입니다 설거지하는 것, 길을 걷는 것, 청소하는 것, 직장생활하는 것 모든 것이 숨 쉬는 것, 모든 것이 중도 수행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런 바른 안목을 갖춘다면 연불하는 것도 당연히 수행이고요 독경하는 것도 수행이고요 좌선하는 것도 수행이고요 모든 것이 올바른 수행이죠 그런데 중도 정견에 한야바라밀의 바른 안목을 갖추지 못한다면 여기서 스님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수행이라는 것이 자기에게 오히려 바른 길이 되지 못하고 오염된 그래서 길을 잃고 헤매는 그런 시간만을 늘 늘어나게 할 뿐입니다 그래서 선의 선사스님들, 또 부처님도 그랬죠 무엇이 공부냐 바른 스승을 찾고 바른 도반을 찾는 것은 깨달음의 반 이상인 것 같습니다 라고 안한 존재가 얘기했을 때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하지 마라 안하나, 그렇지 않다 바른 스승, 바른 선지식을 만나고 바른 도반을 만나는 것은 깨달음의 전부다 반 아니다 전부와 같다 라고 하셨고 또 수많은 초기 선어록의 선사스님들이 끊임없이 하시는 말씀이 바른 선지식의 법문을 들으라는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지금의 시대가 정말 너무나도 놀라운 시대이죠 불과 10년, 15년 전만 해도요 이 바른 법을 설하는 스님들도 많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게 이제 이렇게 전파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혼자 깨달은 도인 스님들은 더러더러 계셨겠지만 그분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도 없었고 또 진짜 법이 있는 스님이라도 쉽게 말해 유명세가 없으면 그분이 하는 법문을 우리 법의 안목이 없으면 비웃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의 시대는 정말 뭐랄까 안목을 갖춘 선지식들도 많고 승속을 초월해서 선지식들도 많을 뿐 아니라 중요한 점은 이것이 인터넷이라는 것을 통해서 무수히 바른 법을 직지인심 견성성분이라고 하는 직지 법문을 실질적인 직지 법문을 해주는 분들이 많단 말이죠 그러면 바른 법의 안목을 갖춘 분들의 법문을 듣기만 해도 깨어납니다 깨닫습니다 옛날에 20년 전에 이런 얘기하면 욕먹었어요 10년 20년 앉아가지고 눕지 않고 수행만 해도 깨닫지 못하는데 법문들 다 깨닫는 게 말이 되냐라고 욕먹었단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제가 들어보면요 많습니다 그렇게 깨어나는 분들이 심지어 70, 80 넘은 어르신들도 이 자기 본성을 확인하고요 심지어 불교를 하나도 몰랐던 사람이 문득 깨어나고 나서 찾아보니까 어? 이게 불교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이제는 너무나도 놀랍게 보편화되는 시대로 접어들지 않나 싶습니다 깨달음이라는 게 우리들의 견해 견해가 치우쳐 있지 않는다면 되는데 우리는 깨달음에 대한 삿된 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법상이라 그래요 법에 대한 상 깨달으면 막 물 위를 걸을 거야 신통 자제해질 거야 막 신비스러울 거야 평범한 사람 같지 않을 거야 저 사람이 깨달으면 뭔가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뭔가가 막 빛이 나고 이럴 거야 라는 척 보면 다 알 거야 라는 이런 다양한 망상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망상이 있으면 깨달은 사람을 만나고도 깨달음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 깨달음의 본문을 들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이 닦지 않는 닦음 그게 중도잖아요 길 없는 길 하되 함이 없는 행위 머무는 법 없이 마음을 내는 것 그게 진짜 수행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이 이 말이에요 닦을 것이 아니다 돈은 닦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닦지 않는다고 하면 그건 또 범부다 영원히 범부다 닦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닦아선 안 됩니다 이게 너무나 지당하면서 간절하면서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게 중도 정견이에요 여러분은 열심히 갈고 닦고 있습니까? 열심히 갈고 닦는 겉으로 봤을 때 알 수 없어요 그 사람이 진짜 중도를 실천하고 있는지는 똑같이 염불하고 있는데 똑같이 염불하고 있는데 삿된 수행을 행하는 외도들도 있고요 똑같이 염불하고 있는데 바른 수행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똑같이 앉아 좌선하는데 시간만 허비하는 사람도 있고요 똑같이 좌선하는데 바른 좌선을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바른 법문을 듣고 바른 법의 안목을 갖추는 게 무엇보다 시급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바른 법문을 듣고 이 닦음 없는 닦음이라는 중도 정견의 불의 법문을 직지인심의 법문을 듣게 된다면 지금까지 많은 불자들은 수행하느라고 수행하느라고 기도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기도 수행 100일 기도 열심히 갈고 닦아야 되는 줄 알고 정말 힘들게 힘들게 수행하고 공부하고 정진했단 말이에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구나 해도 무방하지만 안 해도 무방하구나 화두가 직지인심의 법문을 듣게 되면 저절로 화두가 들립니다 화두가 들리는 효과 자기가 그런데도 화두가 들렸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냥 나도 모르게 계속 법문을 찾아 듣고 있습니다 저절로 화두가 들려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이 법이 뭔지 자기 벌레 면목이 뭔지를 궁금해져요 그리고 확신이 들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이 법문을 들으면 깨어날 수 있구나 이게 부처님 말씀이 선사스님들의 말씀이 절대 거짓이 아니었구나 아 이거는 다음 생 그 다음 생에 가서 깨닫는 공부가 아니구나 지금 여기에서 나에게 주어진 얼마나 억울합니까 지금 내가 하는 여기서 지금 법이 드러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듣고 있는 이걸 통해서 여러분의 부처가 매 순간 증명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어둡다면 얼마나 억울해요 이거 한번 알고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절하고 연불하고 독경하고 높지 않고 좌선하고 이러지 않아도 된다니까요 간절한 마음 간절한 발심을 가지고 법문만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홍소원에서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그러려면 번뇌를 다 끊어야 돼요 번뇌를 다 끊어오리다 그 다음에 그럼 어떻게 해야 불도를 다 이룬다래요 번문을 다 이루어오리다 이런단 말이에요 중생구제 알람은 번뇌를 없애야 되는데 번뇌를 없애서 불도를 이루려면 번문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번문 듣는 거야말로 최고의 수행입니다 지금의 시대가 불교 역사상 단 한 번도 잊지 않았던 수많은 선지식들의 번문을 지금 방안에서 마음 편하게 들을 수 있는 시대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믿을지 모르지만 석가모니 부처님과 임재, 조주, 마조, 황벽, 육조, 해릉스님이 닮아스님이 지금 법을 설하고 있다니까요 전 세계 곳곳에서 내가 그 안목만 갖추고 들으면 된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안목을 갖추는 게 중요한 이유는 불교대학도 좀 다니고 하면서 불교에 대한 안목을 바르게 갖추는 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 하면 바르게 갖추면 바른 스승을 볼 수 있는 안목이 갖추어집니다 그런데 이것도 너무 낮은 수준의 방편에서만 들으면 이게 이제 올라가느라고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런데 그러더라도 낮은 수준의 기복이나 이런 방편을 취하더라도 마음을 열고 들으면 좋습니다 난 이것만이 전부라고 이것만이 불교의 전부야 이렇게 생각하는 다친 마음으로 듣지 않고 마음을 열고 듣는단 말이에요 이 스님, 저 스님, 다른 스님들의 얘기가 귀에 안 들리더라도 내가 마음을 열고 일단 한번 들어보겠다 하는 마음으로 오픈마인드로 법문을 듣게 되면 지금은 안 들려도 내가 시절 인연이 닿을 때는 들을 수 있는 인연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열고 정말 이 법문을 듣는 수행 이게 바로 중도정견의 수행입니다 그래서 수행 갈고 닦는 거 아니에요 이거 갈고 닦으면 도착할 수 없습니다 확실하게 왜냐하면 갈고 닦는 데는 반드시 전제되는 게 뭐겠어요 여기서 저기로 가기 위해 이 수행법을 타고 간다는 거잖아요 갈고 닦아서 저걸 가겠다는 거잖아요 갈고 닦는 이놈을 확인해야 되는데 내가 수행하고 있는 무슨 수행을 하든지 수행하고 있는 이 자기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냥 내 갈고 닦는 걸 통해서 저리로 가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둘로 끊임없이 둘로 나뉘는 마음이거든요 그런 둘로 쪼개지는 이법의 마음 분별법의 마음을 가지고 수행을 해서는 도착할 수가 없단 말이죠 도착할 수가 가슴으로는 답답한데 이 법을 확인하고 싶은데 진리를 확인하고 싶은데 그렇다고 내가 수행이 없단 말이에요 수행법이 없단 말이죠 중도를 갈고 닦을 방법이 없어요 길 없는 길이란 말이에요 화두는 모르겠어서 알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단 말이에요 법문을 아무리 들어봐도 뭐 해라 이런 얘기가 없단 말이죠 그게 진짜 뭐랄까 좋은 법문입니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지 않고 자기가 세워놓고 자기가 무너뜨리는 이 파자재에 방편을 세운 것을 깨뜨리는 법문을 들어서 그러면 여기 머물만 하면 머물지 못하게 하고 저기 머물만 하면 머물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하랄에 딱 그걸 또 빼앗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니까 가슴은 답답한데 머리도 할 게 없고 몸으로도 할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두가 의정이 돈발한다듯이 가슴에 꽉 막힌 것 같고 답답함 이 화두가 그냥 들린지도 모른 채 그냥 확 들려 있어서 회사 갈 때 법문 듣고 올 때 법문 듣고 늘 이게 그냥 굶주린 사람처럼 늘 이거 하나가 확인하고 싶은 게 내 평생 소원이 된단 말이에요 왜? 이걸 확인하고 나면 생사를 해탈하니까 말이죠 생사를 분명하게 해탈한다니까요 이 자리에서 지금 여기서 이 몸은 낙어눌고 병들고 죽을지라도 생사를 해탈하는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이 오묘한 일이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게 수행이 아닙니다 간절하게 법문 듣는 것이 수행입니다 사홍서원 속에 불교의 핵심이 정도 중도 정견의 핵심이 나와 있어요 다만 이 직진심의 바른 법문을 이 법에 대한 바른 안목을 갖추지 못한다면 바른 스승이 없다면 어쩔 수가 없겠죠 수행만 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의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많은 스님들의 많은 분들의 법문들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법문 듣고 깨닫는 이 아주 쉬우면서도 너무나도 당연한 애쓸 필요 없는 고생할 필요 없다니까요 놀이하듯이 수행할 수 있습니다 가슴만 답답한 채 열심히 몸으로 갈고 닦아야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정말 뭐랄까 수행 아닌 수행을 정말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너무나도 쉽게 공부할 수 있어요 유의법이 아니에요 무의법이지 무의자연이라는 말처럼 그냥 무의법으로서 자연스럽게 애쓰지 않고 고행하지 않고 할 수 있어요 이거 고행주의 아닙니다 이거 선정주의 아닙니다 선정을 통해서만 깨닫거나 고행을 통해서만 깨닫는 것 전혀 아닙니다 법문 듣는데 뭘 고행할 게 있습니까 맘 편하게 법문 들으면 되는 건데 이게 제가 한 말이 가슴에서 납득이 안 간다 할지라도 저럴 수도 있나? 난 모르겠다 저럴 수도 있나 보지? 하는 정도로라도 마음을 열 수 있다면 새로운 공부의 전환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공하셨죠 방송포교 신행공동체 붓다회에 동참하시는 신규 회원님들께 에밀레 문패를 보내드립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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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